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해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의 제목은 단순 개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인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작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부 무효다 하는 내용의 성명서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졌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만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나서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표의 숫자만 다시 세워보는 방식의 거칠의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소송 대법원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치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수실 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 배달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 선관위의 배달 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달한 것이 14만 517건,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시간보다 짧은 순간 이동 배송이 32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 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동고인에 전달됐다는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100만표에 달하는 조작투표의 물증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기 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됐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감증, 그리고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재 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고 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가 보존된 장소의 식은 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관한 철저한 검사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득되지 않는 단순 개소식 재검표는 선거 조작에 대한 면제부 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구명하여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7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 대표 민경욱 오늘 민경욱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는 대법원이 재검표를 한다는 것이 그게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검표를 한번 해봤다 하는 식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투표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의혹들을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증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개 차량 및 녹화가 있어야 되고 서버와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고 파일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와 일련코드와 QR코드 일련부로의 대조 그리고 식은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공인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불법 또 조작 부정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대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말하는 거죠. 관내 수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서 100만 표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신 날짜가 없는 것, 배달이 완료되지 못한 것, 선관위의 배달 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달한 것,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 시간보다 짧은 순간 이동 배송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 동고인에게 전달했다는 6천여 건을 포함해서 모두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내 사전투표 등기 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45일 동안 장관하고 있던 선거함에 대해서 그동안 뭘 했는지, 그동안 또 이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연수월에 대한 선거구를 시작으로 재검표를 하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손을 보지 않았을까? 특히 민경욱 의원이 유독 주목을 받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45일 동안 많은 기간을 끌었다는 것은 또 다른 부정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미 거기에 부정의 말하자면 앞뒤 손을 다 맞춰놓은 것이 아닐까? 투표함과 그리고 컴퓨터에 나타났던 컴퓨터 결과, 개표 결과 수치를 다 맞춰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을 텐데 가장 늦은 145일이 지나서야 이제 재검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문도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는 단순하게 재검표를 했기 때문에 자 봐라, 재검표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면제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 이벤트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의 전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민경욱 의원, 전 의원님께서 재검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